대장할 거? 그냥 혜녀딸 따라 다 같이 했다고. 그것도 저렇게 어린 학생이. 요럴 때 보면 경락없는 16소년인데. 아니, 덩치가 너무 커요. 진짜 했네. 이거 보세요. 장비 다 혜녀들 건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혜녀 장비인데 뭐. 이게 본인 거예요? 네, 이거 뒤에 납두 이렇게 할게요. 옷이 어떻게 많네요? 전복도 작고, 선개도 작고, 도박도 뜯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봄피도 비고, 앙장부도 작고, 돌도 메고. 할 거 다 하네요. 미역도 하고, 다 한다. 울산의 명물 국내 최연소 해남 정우를 소개합니다. 온격적인 채취 작업을 시작합니다. 해삼 잡아서 바로 먹고 그냥. 정우도 함께 입소. 얼마나 깊어지고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 제법 깊다. 아. 들어본데 울산 명물당 그 솜씨 한번 보자. 아버지는 어른인데 말주는 애기예요. 그래요. 제법 깊다. 우와. 오, 정말 깊네요. 수심 4미터까지 여유롭게 헤엄쳐 내려가는 모습. 좀 생소한 그림이긴 한데. 넓은 바다 속에서 오직 육안으로만 해산물을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우를 구분해야 푸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정우의 눈길 한 번이면 아무리 바위 틈에 꼭꼭 숨은 해산물이라도 흠짝없이 들키고만. 남학생이 이걸 하니까 좀 새롭죠. 전복이에요, 전복. 차연산, 차연산. 전복. 네? 전복. 또 잡았다. 뭐 잡았어요? 전복. 노화 시간 만에 양손 부득해질 정도로 베트랑 해념 못 자는 실력인데. 우와, 많아요. 물질한 지 겨우 2년 차. 그런데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됐다. 진짜 맛있겠네요, 전복. 1킬로 해도 안 되지 싶어요. 1킬로는 안 돼요. 닦으면 안 와요? 아니, 2킬로, 3킬로는 잡아요. 눈앞이 아른거리는데 전복. 꼼짝꼼짝거리는 비는. 다 경쟁자다, 우리들아. 서로서로 망살이 확이 났나고 바쁘다. 누가 많이 잡았나. 할머니들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말이 좀 짧아졌어요. 내꺼한 망살이 보고 나면 할머니들 보고. 어머님들 말 좀. 중학생이잖아요. 그래도 물 몇 미터 내려가는 해녀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니 대단하지. 그렇죠. 나이가 지금. 물질신참 정우의 비결은 바로. 몇십 년씩 하시는 분들인데요. 물속에서 바위도 뒤집는 보통 해녀들보다 강한 힘과 무한 체력. 잘하네요. 그런데 이때 아위 아래 숨은 무언가를 발견한 종우. 아, 큰 녀석 참. 좀 가라, 가. 물어 아니에요, 물어? 뭐예요? 하지만 한번 눈에 띈 이상. 이대로 놓치면 울산 명물 해남 명성에 먹질 아니다.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어 지금. 하지만 싸움의 끝은. 오! 무네. 누구? 우와. 정우의 귀여운 승리의 세럼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냉물 맞네. 잘 잡네요. 이후에도 정우의 물질은 끝이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었을까. 선배 해녀들보다 가장 나중에 물에서 나오는 정우. 아유, 대단해. 성적이 어딨노. 해녀 할머니들과 한참 수다꽃을 피우고 나서야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찔러내셔서요. 선배 오늘 고생하시면서 도움이 낸다고. 다 고생하셨네. 할머니는 고생했으니까 다 고생했어요. 오매불망 정우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정우의 할머니다. 손집 안 하라고 기다렸다. 할머니이신가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이렇게 함께라는 할머니와 정우. 아직 어린 손자가 물질하는 게 걱정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매번 마중을 나오신단 말이에요. 안겠다. 그리고 하면 바람이 되게 추워. 6살이라면서 왜 자꾸 밥 말해요. 여기 사촌이 원래 그래요. 뭐 하는 게 어디 가는 게. 원래 여기 어디 있니. 여기 전대말이야 어른한테. 요자마 붙이면 되지. 무슨 기분이 앞으로. 나 전대말 맞아요 할머니. 응. 그럼 반말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놔. 아 맞네. 밥 먹었나. 진짜 할머니 같아. 오늘 잡은 문으로 숙회를 만든 정우.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다. 요리가 돼야 됩니다. 비가 없는 할머니가 드시기 좋게 잘게 썰어내는 마음 씀씀이하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